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파인딩 플랭킹 될 생각에는 올해 나온 공포게임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싶을만한 공포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징어게임과 파핏플레이타임과 폴가이즈가 사람 버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막 사람들 막 깔려서 죽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폴가이즈에서 했을 때는 되게 귀여웠는데 이렇게 현실 공포 리얼 모드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랭킹 맞아요 나 폴가이즈 하면서 느꼈어 쟤도 옛날에 폴가이즈 해봤거든요 이게 사람 버전이었으면 참 무섭겠다 싶었는데 뭐야 또 이런 캐릭터가 있나 보다 이 토끼 캐릭터 아 이 뒤에 사람 얼굴 나올 거 어 아니까 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뭐야 아오 아 텐션 올려야죠 올려야죠 감사합니다 2천원 오오 야 갓겜 느낌 나는데 이게 원래 데모 버전 나왔을 때는 퀄리티가 되게 낮아서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다가 본편에서 갑자기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인기 맞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오 파쿠로? 야 500만 달러? 야 오징어 게임이다! 상금 내 거임 어 이 복장을 입어야 되나봐 아 입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저 복장으로 게임을 하는 거구나 야 소름 돋겠는데? 야 다 뭐야! 아 알려주고 해! 뛰어 일단 뛰어! 어 한다 잠시만요 저 방금 시작했는데요 선생님? 아 부정 출발이었어? 아닌가? 거실 꺼내고 PTSA 어? ử 반대로 도망가야 되는 거였나 봐 한명 죽을 때 도망가자 야 빨리 가지마 어깨 얘 컷 자 얘 죽어요 컷 죽음이야!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눈치까지 빨라야돼? 뭐야 이게 뭔 게임이야 야 4명 중에 나 빼고 다 죽었 야 이거 비 뭐냐 슬라이딩 설마 이걸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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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라는 거야? 야 이씨 너무 어렵잖아 아 됐다 이 구역에 생존잔 나밖에 없나본데요 다 죽었나봐 아 됐다 야 곳곳에 핏자국이 있어요 아 됐다 하지만 그 아티스트가 없애봐 여기도 이거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더운 학교가 되어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아마 제 최고의 친구들 그리고 비핀은 어떤 일을 지키고 싶어 너는 그 구역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바로 옆에 올라와 원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아닌데 뭐 오류가 생겨가도 사람이 죽는다는 건가? 딱 봐도 구라져? 그냥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시간제한 있는건가 야 하나 저기있는데 어떡해 세개를 켜야되는데 이 방엔 두개밖에 없거든요 하나 둘 셋 왜 세개지 언제부터 세개였지 뭐야 됐다 아 세개였구나 잘못봤네 어 열렸다 웬만한 곳이 점프로 다 들어갈수있네 내리고 그래서 여기서 생존하면 야 50억이긴해 50억이면 뭐하지 일단 구독자 이벤트로 5억 뿌리고 45억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아 또 세개야 아 이거 찾아야 되는게 많아 소리를 듣자 하나 아 트램폴린 있구나 두개 아 저걸 짚을수있다 올라가고 일단 여기위에 넘어가야될거같은데 호 پços 아 됐다 하유 아휴 하아휴 하아휴 죽었으면 짚 어라? 지구 stesso 미루빈 뭐지..? 내가 왜 지빙자야!! 내가 왜 지빙자야!! 숨을래 아악!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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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! 아니 성격 왜 저래 아니 아니 슬라이딩이 엄청 빠르다 슬라이딩 잘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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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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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건가? 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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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또와 안오나? 그정못이야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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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건 켜고 켜고 이 밑에 하나 켜고 에쓰 나 왜 잘하냐 근데? 나 이런게임 잘한다니깐 슬라이딩 아닌가? 돌아가라는건가? 아 여기구나 다행인거 낙땜은 없어 이 게임 그치 어 뭐야 저거 따라가야돼? 아 아 이런걸 계속 켜야되나봐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저 신호기를 계속 켜야되네 한개 다 세개인건가? 두개 뭐 하나 어딨어 어? 뭐지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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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밝아서 안보였네 어 근데 슬라이딩은 빨라서 좋다 게임이 시원시원해 내려가야 무조건 내려가야돼요 아직 아니네 가 말잘듣네 근데 어? 끝난건가? 돌아가야되는건가? 내려가는거겠지? 길이 꽤 복잡하네 뭐있다 뭐있다 천천히가 여기다 빨리가지말자 아 설마 퍼즐같은건 아니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르몬 집중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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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면 모든게 돼 제발요 손세집 저거 어떻게 하는건데 야 근데 진짜 폴가이즈네 아니 저거 어떻게 살아남는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아 이렇게 가는건가 이게 맞는건가 아니 진짜 슬라이딩이 이렇게 미끄러져 슬라이딩이 사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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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힘내 선풍기 아 동나무 어 잠깐만 슬라이딩이 너무 사기다 이거 이게 맞는건가 이렇게 하는게 일부러 파란색으로 갔는데 빨간색은 뭔가 불안해서 어 아 아 아 점프력이 아 점프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못가는건가 여기 이렇게 가는게 아닌가 아 여기구나 이거였구나 아 근데 늦었다 그치 이미 너무 늦었다 다시 해 마지막 하나가 이쪽 어딘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딨지? 하나가 어딨는거야 클리어 대충 근데 감 왔다 더 올라가야되는거에요? 어디까지 올라가 아 여기까지 오케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오 야 슬라이딩이 너무 사귀네 기술 하나 더 알아냈다 슬라이딩을 씹기 슬라이딩 슬라이딩을 씹을 수 있네 여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뒤로 해서 가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고 가고 야 완벽하게 알아냈다 너 왜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내가 거기 가야될거 아니야 아 얘 성격 안좋아 아 됐다 아 왜 저렇게 삐뚤어져있는거야 어 오류? 또 잠겨져있는거야? 불안하다 내 냄새를 맡고 있어요 뭐야 뭐지? 어제 씻었는데 어 뭐야 멍청한거 같아 얘가 괜찮아? 바보야? 귀여움이 귀여움이 야 개빡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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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죽을라고 이게 장난하나 음 어 스캔이 있고 플래시가 있네 두가지의 기능이 있네요 뭐 플래시 딱히 없는 아 오 나이스 스캔 어 야 이제 스캔하면은 회로가 보여요 삐잉 에 어디에 숨겨져있는지 알 수 있겠다 쟤 코 tends 맡은거라구요?? 또 또 hit 벗없게 또 예의없게 말한다 또 야 근데 뭔가 여기까지 온 사람 나밖에 없을거 같지 않아? 어 나이스 날 따라오는 건 없는 것 같고 야 근데 플래시레이트가 뭐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? 아 여긴가? 대박 오올 너 능력 좋은데?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제가 말했지 역대급 게임 하나 나왔다니까요 야 잘못된 것 같은데? 쟤 피하면서도 이거 켜야 되나봐 야 근데 뭐 안 보여 아 이거 소리 듣고 오는 거구나 가셨다 어디로 도망쳐 도망쳐 길을 알아야 도망가지 어디로 가? 여긴가? 근데 나 왜 이렇게 잘하냐? 런 런 런 런 런 아 야 여기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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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미끼로 어 나 잡혔다 발로 까 나이스 역시 대부분은 코가 약점이죠? 야 화났는데? 슬라이딩 야 슬라이드 사기야 진짜 슬라이딩 점핑 점핑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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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슬라이딩이 이거 좀 밸런스 패치 해야 될듯 슬라이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에 뭐야 뭐 버티라는 거야 뭐야 아 안갈리게끔 버티라는 거구나 여기 사이에만 있으면은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왼쪽 오른쪽 피하면 되거든요 가운데 있다가 왼쪽 오른쪽 이런 이런 영화를 내가 많이 봤지요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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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Gosh 왼쪽 uutau ua 헉! 어? 어? 아! 어? 아! 어? 으악! 아이씨야 여기 떨어지면 안되지! 어 맞는거야? 어 맞구나! 화살표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쟤 뭔데? 아 방향이구나 이게 설마 여기서도 뭔가를 키워야되는건가? 근데 오징어게임 맨 마지막에 일대일로 맞짱 뜨잖아요 그런 장면도 뭔가 있을 것 같은? 최종보스 그런거 있지 않을까? 아 보통 이렇게 긴 복도는 추격신을 미안 진짜 미안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지만 알려줘 왼쪽이니 오른쪽이야 내가 그것만 알려줘 진짜 그것만 알려줘 내가 뭘 알아 이거 왼쪽이야? 아 막혀있어 오른쪽 왼쪽 둘줄 하나는 어 뭐야 어? 야 지금까지 말했던게 프랭키였네 아 여기서 쇼하고 있었네 아 이런거 봐봐 사람들 죽는거 말해주잖아 아 회사가 파사내기 전에 시청률 올리려고 사람들 죽이면서 이런거구나 헐 헐 아 아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헐 헐 헐 헐 헐 헐 아 이쪽이구나 길 어 저도 조금만 봐도 돼요 혹시? 진짜 뭐 더 조금만 궁금해서 조금만 엉덩이 치워줄 수 있어요 여기 장면이 궁금한데 아 이렇게 다 보고 있었구나 이 안에도 봐도 돼요? 이 안에는 뭐예요? 어 여기 뭐 있다 길 나 이거 타봐도 돼요? 오 야 비밀통로가 있네 가봐야지 아 괜히 왔다 아 되돌아가잖아 이러면 가지 말라고 해줬어야죠 길만 봤을땐 여기가 맞거든요 떨어지면 죽을거 같지 않아? 가지 말자 아 깜짝아 씨 놀래라 넌 우리 흥미로운 선수 넌 우리 흥미로운 선수 아무도 이렇게 멈췄 흥미로운 선수 보통 그냥 멈췄 만약 흥미로운 선수 만약 흥미로운 선수 넌 두개 넌 너무 쉽다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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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게임 넌 넌 너 넌 넌 한국 'M 넌 내가 죽을래! 나 아직도 일어날까? 어 맞아 그거 줘! 아 뭐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뭐야! 시청률 잘 나오게 해줬잖아! 헉! 헉! 어 작동은 한다 그래도 아 근데 시청률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거네 지금 이 상황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 아 뭐야 이거 아닌가? 아 잘못 내려왔네? 어 뭐야 이게 맞나? 어 야 이 오리 없었으면 어떻게 올 뻔 했어! 야 얘 숨막혀 죽는 건 아니겠지? ㅄㅜㅜ 어으 오 됐다 드디어 으으 오 됐다 드디어 아후 여긴 슬라이딩 안된 왜 나 누군데 야 어떻게 올라갔어 난 난 난 어떻게 올라가지? 아 위에 누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거구나 고마워 너 뭔데? 착한앤가봐 착한 플랭키 그치? 어 야 너는 시청률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애구나 야 두개의 파가 있나봐 착한파 뭐 나쁜파 이런건가? 아 또 켜야되네 스캔 떠 아냐 스캔이 있으니까 좋다 확실히 편해 근데 4개나 있나? 저쪽에도 하나가 있네 야 위에 뭐가 있는데? 어 저거 뭐야? 아 저걸 피하면서 다녀야되나 보다 아 손이구나 갑자기 뒤를 보진 않을거란 말이지 박힘? 박힘? 길이 어디임? 아 아까 저긴가? 초반에 문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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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안돼요 야아아아아아 허헣 허헝 아 아 오야 뭐야 어 초반에 거기다 열렸나 이제 아 진짜 아직도 안 열려 어 여기 열렸다 나이스 와 야 이제 게임에 난이도가 좀 있다 뭐지 아 여기는 좀 어렵다 뭐 해야되는게 되게 많네 스캔을 할 수 있는건가 아 스캔하기엔 너무 넓어 와 너무 많은데 다섯개나 있어 큰일이네 이건 이게 뭐야 와 시간이 빠듯한데 아 야 저 위쪽에 있는거 먼저여야겠다 잠깐 여기에 세개있고 저 끝에 한개 여쪽에 한개인거 같거든요 위에를 올라갈 방법을 모르겠네 아 이거구나 야 얘가 안돌아와 여긴 돌아간다 아 이건가보다 아 어 점프력이 안되는데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씨 점프는 해야지 근데 이거 점프 안되는데 이거 아 설마 슬라이딩? 아 근데 슬라이딩하려면 좀 더 뛰어야되는데 아 됐다 아 이거구나 아마 저 파란색깔 두개 키면 여기 선풍기가 켜지는거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게 아닐수도 있긴함 나 알바야 아니야 그냥 가는거지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됐스 뭐가 된거지? 아 여기 선풍기가 켜진거구나 아아 오케이 확인 알수있네 이제 알수있네 이제 됐다 여기를 먼저 키자 야 죽었네 위에 닿으면 안되는구나 어 아아 여기서 시작되는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위에보면서 해야되는거네 어 야 너무어려워 어 야 너무어려워 근데 이게 시간이 될까? 아 여긴 시간이 아니라 레버네? 나이스 엥? 이건 뭐야 누구세요? 뭐지? 어 열쇠하나 먹었다 어디 열쇠거지? 워터파크 끝난거라고 그냥 올라가면 돼? 나 여기 스위치 안켰는데? 이거는? 아 아 이거 말한거야 이 양동이 아아 그러네 아아 개빡치네 저거 어떻게 누름 슬레이딩 점프해야되는건가? 아 튕겨져나간다 어? 그냥 되나 설마? 아니 이것때메 이거 생일했다고? 아니 이것때메 이거 생일했다고? 아아 이거 있는줄 몰랐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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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쉬운걸 열쇠는 어디쓰는거지? 돌아가는건 아닌거 돌아가는건가? 어? 혹시 제가 왔던데가 아니죠? 아 문 뭐야 아아아아 이렇게 몇개 몇개뭇 번을 아우abe 아오— 나한거 아니야? 누브누브들을 잡아 얘가 뭔데? 자 한 마리 있잖아 다 잡았다 점프로 링을 통과해라 또? 야 이건 좀 재밌다잉? 됐스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야 뭐야 갑자기 재밌잖아 야 잠깐만 이거 사람이야? 왜 피가 나? 어? 아니겠지? 뭐야 인간이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얘는 안 죽이면 내가 죽어 됐다 어 야 시간이 점점 촉박해져 너무 어? 이쪽에 있었는데? 다 했다 어? 파란 새끼? 그 다음은 뭔가 노란 새끼일 것 같... 어 뭐야 열쇠 두 개면 열리네? 플랭킹 마운튼의 문을 여세요 플랭킹 마운튼? 돌아가라는 거겠죠? 아 여기구나 열었다 마지막 스테이지 야 보츠전이다 보츠전 50억 내놔 구독 안하신 분들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? 스킵 응 야 나 저기까지 가야 되나보다 뭐야 뭔데? 슬라임? 슬라임이 어딨어? 아 씨 acne 아 꼈다 으악 큐 슬라임으로 한 번에 가야겠다 나이스 이미 이 패턴은 내가 다 외웠다고 초반에 고생을 한 의미가 있군 슬라이딩 좋겠네 공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네 슬라이딩 레전드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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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렵다 여기 날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야 오른쪽은 괜찮다고요? 오른쪽에서 가야돼 아니 Dart 최종 게임의 느낌 나쁘지 않아 제가 50억 제 지갑에 들어오기 1분 전 행운을 빈다? 뭔데? 어? 떨어졌다 헉! 나 도와주려도 된다 어? 야 최종 게임이다 어? 뭐야 마지막은 니야? 아씨 아니네? 나였네? 헐랭 야 생존 뭐야 응 슬라이딩 있어? 앙 슬라이딩 슬라이딩 만능 슬라이딩 피하면 되지 슬라이딩 아! 반칙 반칙! 슬라이딩 안 돼! 슬라이딩 야 별로 없다 이제 뭐야 저거 아 야 너무 빨리 떨어졌는데 야 마지막이다! 큰일났어요 어 뭐야 이건? 아씨 잘못 눌렀다 어? 아 뭐야 아 이게 밟는 순서대로 사라지는거구나 어 뭐야 이렇게 하는거였어? 쉽네 아 내가 싸돌아다닌게 안 좋은 생각이었구나 아 나 폴가이드를 많이 안해봐가지고 안 잡기로 우리 약속한 아 아 죽을까봐 계속 도망다닌다 아 가만잇다가 안 돼! 일어날 때에에 오 야 닭또 터졌어 뭐야 방금 아 제 터뜨린 개망했는데요 개망했어 제발 슬라이드 점프 나 왜 이렇게 흰색이 안보이지? 슬라이딩 점프 예쓰 슬 슬라이딩 아 진짜 잘했는데 아 방글도 잘했는데 슬라이딩 점프 아 아 방금 억가당했어 아쌰 찍혀버렸네 아 이러면 부서지는구나 바로 와 너무 나댓나 너무 나댓나? 어 뭐야 레버 하나만 남기면 되는거였어? 오 오 깜짝아 아씨 망했네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아 waar 아 아아 아아 점프를 뭐야 아 위에 칸 많았는데 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깼다 에? 이게 뭐야? 아니 내 50억은 헐 야 뒤에 파이프건에 꽂혀있는거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속이 다르잖아 50억은? 야 다 죽은거야? 잠깐만 야 여기 거기네 그 우리 초반에 그 소각장 약간 야 이거 그 떨어지면서 약간 이 느낌인데? 떨어지면서 미안 50억은 없어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방금? 아 재밌게 했습니다 아우 야 오랜만에 재밌겠다 아 근데 길이 너무 어려웠어 길찾기가 어 뭐야 아직 끝난게 아니었어? 나다 내 50억 내놔 죽은 줄 알았지 나 살았어 50억 내놔 형이 어떻게 여기로 50억 내놔 지옥에서 죽은 자의 소장 쓴 다음에 50억 다시 받으러 옴 끝난게 아니야? 어? 뭐야? 어디? 설마 잠깐만 50억? 50억 슬라이딩 그치? 그치? 펭키 나 진짜 나 나 실망할뻔했잖아 나 실망할뻔했잖아 내놔 50억 내놔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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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50억이면 좀 그렇다 옆집 오징어게임은 456억 주는데 뭐야 반댕하자 이거 아니지? 아니 뭐 도와준게 얼마나 했다고 반댕하자 손치워 시청률 뚫었다 야 와 와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쇼는 성공했다 뭐야 잠깐만 나 빠박이야? 와 이게 57번째 시즌이네요 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진짜 했던 공포게임 중에 이게 탑급으로 재밌었어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잠깐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작끌게요 빠잇